테마색이 블록딜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테마색 블록딜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 이유가 셀트리온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블록딜을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블록딜 이유를 보면 셀트리온은 투자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진군 앞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 되는구나 매수 방향으로 유지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유가 나왔죠 자 이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마색 블록딜 소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많이 하니까 지금 6%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 테마색 블록딜 여파로 지금 6%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셀트리온 345600억 규모 블록딜 소식 약세인데 제약은 테마색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소식으로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나왔죠 자 이 회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셀트리온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죠 지금 셀트리온이 그렇다고 해서 아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주주님께 드리는 글 해서 나왔죠 왜 테마색이 셀트리온을 매도를 하느냐 한번 보시면 전일 장 종료 후에 테마색이 보유 중인 셀트리온 및 헬스케어 지분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금번 블록딜 뉴스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지는게 당연한 겁니다 할인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딜은 무조건 할인율이 들어가죠 자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이로써 테마색 지분 메가 리스크가 일부 희석되었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죠 자 이 테마색의 지분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테마색이 투자를 갖다가 지금 12년 동안이나 하고 있죠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색은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서 지난 2010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자 장기 투자를 유지를 해갖고 당사는 테마색이 투자 기간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근본 블록딜을 진행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색이 셀트리온에 야 니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외도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뭔가 적대적인 이유 때문에 테마색이 블록딜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측에서 지금 파악을 하는 부분은 투자 기간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근본 블록딜을 진행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 판단이 아마 맞을 겁니다 테마색과 같은 장기 우호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피투자 기업으로서 아쉬운 일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전히 테마색은 5%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테마색과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죠 특별하게 뭔가 테마색하고 싸우거나 뭐 이런 테마색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테마색이 셀트리온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7% 다 팔아 버리면 되죠 7% 이상 7.5% 정도 되는 거 다 팔겠지만 그렇지 않죠 2% 정도 매각을 했는데 이거는 2020년도 4월달에 그때도 이제 포트 조정 차원에서 팔아서 다른 거 샀겠죠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대요 그런 부분에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회사는 앞으로도 테마색과 협력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계획이다 회사는 테마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장기 우호 해외 투자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IR 활동을 전개하겠다 자 이렇게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판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포트 조정의 판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테마색의 블록딜 추진 소식 관련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으로 판단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테마색의 지분은 보유 지분은 셀트리온 지분 6.59% 헬스케어 지분 6.63% 보유한 양사 3대 주주이죠 전일 테마색이 셀트리온 주식 230만주 헬스케어 주식 260만주에 대한 블록딜을 결정 국내외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추산된 블록딜의 규모는 셀트리온 3.900억 헬스케어 1.700억 1.5600억이죠 자 지금 장기 투자계속 12년 동안 했으니까 자 이 정도 12년 동안 투자를 하고 이 정도 투자를 하고 포트 조정을 한다 라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분을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테마색이 얘가 지분 변화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 라고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얘들이 테마색입니다 얘들이 이온인베스터먼트 테마색인데 얘들이 지분을 7.48% 이렇게 가지고 있죠 7.48%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2020년 4월 2일 날 257만 주 정도 매도를 했죠 여기 있죠 그래서 2020년 4월 1일 날 이렇게 257만 주 정도 25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 4월이니까 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2년 정도 전에 이렇게 매도를 했고 헬스케어가 221만 주 매도인데 이번에 260만 주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 거래로 그래서 이번 거래로 아이온의 지분이 9.5%에서 7.6%로 그리고 헬스케어가 9.4%에서 7.9% 줄었죠 자 이렇게 이제 줄었는데 이때 당시에 4대 1의 기관 경쟁률이 나왔고 자 이번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셀티온 주식이 이제 비슷한 수준이니까 2% 정도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한 5%대 5.5%대 정도 지분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5.5%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셀티온 헬스케어를 보면은 셀티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셀티온 헬스케어도 지분이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7.9%죠 7.9% 수준이었으니까 2% 정도 줄이면 지금 이제 6.9% 정도 되겠죠 한 6.9%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테마색이 들고 있는 지분 자체가 5%대 6%대 수준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테마색이 블럭딜을 해서 지금 시세차익을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테마색이 지금 12년이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2년 전엔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10년 만에 2조 6천억 정도를 벌었다 이 소식이 나왔죠 지금 12년이 된 상태죠 12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줄여서 이제 5%대 6%대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앞으로의 상황을 본다면 테마색에 대한 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주 한정적이다 테마색의 블럭딜에 대한 위험성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각의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테마색이 이제 12년 동안 투자하고 그리고 회수를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또 투자를 하는 그런 포트 재구성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지금 매각을 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